신공항 건설이 다시 무산되면서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결과와 발표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밀양이나 가덕도 둘 중 한 곳이 결정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결정에 놀람과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경제인들도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지만 대구공항의 국제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견해라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구, 경북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대구공항의 확장 방안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indonesio